안녕하세요. 최종점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최종점검은 올해의 마무리라는 의미로 신상기출과 올해의 EBS 연계계제를 최종점검하는 그러한 취지의 컨텐츠와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들어가서 최근 기출경향을 보면 핵심문항의 난이도가 점점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올 여름쯤에 매우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내지 않겠다라는 발표가 지금 있어서 원래 최종점검은 올해 좀 일찍 나와서 8월쯤에 출시를 할 계획이었어요. 정확히는 8월 초인데 그런데 지금 출제 경향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판단을 해서 미리 공지해드리고 9월 평가원까지를 확인한 다음 9월에 출시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올해 최종점검은 9월에 나오게 된 겁니다. 핵심문항 나뉘라는 건 결국 생명과는 유전에 난이도인 거죠.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형질교배, 가계도, 돌연변유전병 쪽이 사실 그동안은 꽤 어려웠는데 올해 어떻게 난이도를 하향 조정할 거냐 9평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출시시점을 9월로 잡게 된 겁니다. 최근에 출제의 경향은 핵심문항의 난이도, 유전의 난이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 기본 문항에서 오히려 소요시간이 늘어나거나, 뭐 예를 들자면 방영구의 수학적 계산, 추론 문제들, 상황에 적합한 이론을 적용한다. 단순히 항상성의 용어나 특징을 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프, 자료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는, 즉 기본 문항 쪽에서 소요시간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현재 출제의 경향이 다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최종 점검 구성은 크게 세 가지를 포함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개년 수능과 평가원 보고서, 최근 2개년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24학년도, 즉 올해 신상기출, 6구평가원, 그리고 올해 신상기출에 당하는 교육청에서 의미 있다 생각되는 것들. 마지막으로 최근 EBS 연계교제. 보통 EBS 연계교제라고 하면 올 한 해 것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게 개연성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강사니까. 과거, 올해 것이 아니라 과거 EBS 연계교제에서 나왔던 새로운 자료가 올해 나오기도 하더라. 그런 관점에서 최근 3개년 정도를 소급해서 EBS 연계교제 중에 의미다 판단되는 것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학습 방법은 이 최종 점검 교제는 말 그대로 파이널, 최종 점검, 정리형 교제이기 때문에 과학의 어려운 문제를 수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상위권과 중화위권 입장에서의 활용 방법 또는 활용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상위권은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기본 문항 실수와 시간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핵심 문항을 크게 부담가지 않은 문제를 활용해서 논리적인 연습을 최종적으로 해보는 것. 중화위권 친구들은 기본 개념을 숙지하고 상황을 이뤄내 적용할 수 있는지 어쨌든 기본 문항에 선들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핵심 문항 보통 중화위권들은 막판이 되면 9평 이후에 돌연변이와 가계도 또는 뭐 다인자 같은 거를 버릴까 말까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번 9평까지를 지켜봤을 때 오히려 그동안 공부하지 않았던 수험생들도 수감평에 보면 상담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돌연변이와 가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하면 늦지 않을까요? 이런 줄로 많이 해요. 돌연변의 가계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최종 점검 파이널 교재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즉 현재 6급 평가원 수준의 문제로 난이도를 하향 조정해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파트는 꼭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을 다루는 개념형 문항들 여기서는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암기적 요소가 중요한 문제들인 거지. 그래서 개념형 문항일 총 89문제를 준비했고요. 새로운 유형, 빈출질문, 파생질문, 그리고 EBS에서 올해 또는 최근에 나왔던 지역적인 질문 중에 수능에 나올 만한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전단에 걸쳐서 준비를 해봤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해설 강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를 굳이 할 필요까지 없는 부분이라 개념적 지식을 체크하는 거니까 그리고 파트 2는 추론형 문항인데 이 부분은 총 4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유형, 키포인트 수록 해설 강의까지 제가 진행을 합니다. 최근 출제 경위를 반영했고 최근 출제 경위를 반영했다는 것은 유전과 같은 과거의 난이도가 꽤 높았던 문제들의 난이도를 하향 조정을 해서 올해 6구 기준으로 맞춰보았고요. 4단원 세포모식도 세포분열 형질구의 가게도 돌연변이 쪽을 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해설 강의에 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올해 캐치프레이즈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레이스, 콕스 이런 용어를 많이 했었죠. 수능 생명과가 함께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중철입니다. 이렇게 강좌 시작할 때 언급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도울 수 있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잘 하시고 끊임없는 반복으로 만점을 완성하실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